신형님, 혹시 여기에 살고 계시는 분 맞으세요? 예 어, 어, 이거 뭐야? 네, 박 씨 내 친구들이요? 네 네 네 네 네 네 예 예 그러니까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이게 기본이고 조금 이제 숙달되면 조금씩 벌리는 건데 이게 무지개 어렵습니다, 이게. 어? 조심하세요, 감독님. 잡아주세요. 아주 막 산뜻하지요, 그냥. 이렇게 해서 하루 시작하면요. 세상 부를 거 없어요. 많이 흘리니까. 여기 함께 식사. 나만의 맛있는 식사. 산도 좋지만 또 날씨 아주 좋은 날 있잖아요. 저 바위에 탁 올라가면 한 폭이 그려요. 산이 익으면 좋았어요. 산이 좋아서요? 그냥 산이 좋아서요. 여기는 저, 내 생명수 물이고요. 네. 아, 물이에요? 그렇죠. 여기는 뭐 주방기부들이 이렇게 잔뜩 있네요? 네. 물이죠, 물. 산산한 물이죠. 진짜. 전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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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부. 다 podcasts. 전부요? 전부다emy. 전부다amy. 전부다. devol Bond Br futuristic 춤추는 꿈비의 전부는?", 또 말들고 23 0000 Seattle을 collect. 전부. 나 시어누. 전부다 watering. 말씀해주세요. 날씨가 passed Guevara에게 유여. 되게 장구하고 언제 한 소 cant n들이. 맨날 아이고 이게 어떻게 하고 들어앉았나 뭘 먹고 들어앉았나 그저 춥지는 않은가. 그저 맨날 걱정되고 앉았어. 뭐요? 아이고. 아이고. 사냥 올라갈게요. 올라갈래? 공부 안 갈래? 사냥 올라갈게요. 잘 지내세요. 어머니 같다. 어머니 같다. 여기는 부모 같다. 엄마 같다. 그게 제 표현이야.